우리 중생들은 원래 하나예요.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. 원래 하나예요. 원래 하나가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우주에 펼쳐진 게 중생들이에요. 원래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처럼 움직여줘야 되니까 중생 중에 제일 리더로서 부처님, 저쪽은 그리스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잘 아시니까 나를 믿고 나랑 연합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. 나랑 연합해라. 그래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내가 길과 진리 그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길을 질 진리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랑 연합을 해라. 나를 리더로 해서 연합해라. 그러면 우리 조직 전체가 다 하느님 사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거고 양심 작품 만들 수 있을 것이다. 제가 아주 실전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종교가 왜, 종교에서도 왜 중요한 부분이 뭔지 왜 우리가 종교성을 갖고 가야 되는지 앞으로도 그 종교성은요.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성자에 대한 믿음입니다. 인간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얘기해도 돼요. 우리는 참나 얘기만 해도 되는데 왜 제가 굳이 성자, 즉 인간 중에 위대하신 분 얘기를 꺼내냐면 그분들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한몸처럼 굴러가야 돼요. 사실은. 왜? 우리 한 명 한 명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. 우리가 하나로 모여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리더는 누구냐? 양심 제일 온전히 구현하신 분. 그래서 각자 우리도 거기서도 우린 온전하지 못해요. 누가 제일 성자인지 못 알아봐요.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 양심 어긋나지 않는 경지 이상은 가신 분들. 이게 원래 칠지 이상이면요. 성자들입니다. 왜?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싫어도 양심을 못 어기는 분들이에요. 그 안에서도 또 역량 차이는 있지만 칠지 이상의 성자들은요. 우리가 믿고 따라도 돼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이라고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나무아미타불 하시건 예수님 하시건 다 이렇게 하나로 모여지게 돼 있으니까 지구적 차원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무아미타불을 하더라도 뭘 알고 하셔야 돼요? 그냥 나무아미타불 짱이야. 예수님은 안 돼.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. 내가 아미타불이라고 알고 있는 가장 진리를 온전히 구현하신 그분께 기이합니다. 이 느낌으로 아미타불 그러면 예수님하고 충돌이 안 난다고요. 예수님도 똑같으니까. 기독교에서도 예수님하고 아미타불은 안 돼. 이러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이름 알고 있는 가장 성령을 온전히 구현하신 그분께 기이합니다. 연합합니다. 이 마음을 항상 품고 가시면 그분하고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끼리 더 연합을 하겠죠. 먼저. 그런데 알고 보면 중생은 원래 이미 끊을 수 없는 우리 한몸이에요. 실컨 좋컨 가족 인연 못 끊듯이 중생들끼리 인연 못 끊어요. 서로 한몸이라. 한 영의 작용이니까. 내가 싫다고 해서 부모가 하나인데 어떡해요. 안드로메다 저편에 산다고 해서 나랑 다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. 다 한참나의 작용이에요. 다 내 가족이에요. 사실은. 내 형제고. 아시겠죠?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미 연합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식적인 연합. 깨워서 하는 연합은요. 기독교에서도 왜 믿는 사람들끼리 하라. 성도들끼리 연합하라. 이게 꼭 기독교만 생각하지 마세요. 성령 깨달은 사람. 견성한 사람들끼리 연합하라는 겁니다. 내 안에서 신성을 찾은 사람들끼리 더 견고하게 연합해서 가장 신성을 온전히 구현하신 분을 중심으로 서로 한몸처럼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우주에서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. 실전적으로. 이게 아주 실천 팁이에요. 실전적인 가르침입니다.